뭘 모르겠다는 거야? 난 재무제표 확인 중인데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. 재료 원값도 좀 가르쳐줘야. 드디어 칼을 뽑아두셨고 사장님께서? 저쪽에서는 어떤 방패를 들지. 글쎄. 자기한테 힘을 실어줄 막강한 집 딸을 며느리 깡으로 뒤밀지 않을까? 됐다 그래. 내가 만날 여자는 따로 있으니까. 누군데? 판다. 어? 아 맞다 형. 초등학교 동창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